1.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안전보장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려 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의 복음에 입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게 그렇게 물어온 사람이 그 대답을 듣고 펄쩍 뛰면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물론 저는 어째서 그분이 그런 어두운 그늘을 얼굴에서 지워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의 문제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였는데 그 기쁨을 무색하게 만드는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게 있는 이 죄의 현실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정욕이 내게 있어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한다는 현실이 충돌하고 있으니 괴롭더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고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로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야 정신을 차려 죄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 아니겠는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노만캐토릭과의 쟁투 속에서 내세운 주장일 뿐 바울사도의 지인의는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의 노마선 논리를 기존에 종교개혁자들의 관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그래서 20세기에 나타난 그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가리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새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새관점을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 새관점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신학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김세윤 박사가 그 새관점주의자들의 진영에 속합니다. 영국의 톰 나이트, 샌더스, 제임스 던 같은 이들이 그 그룹에 속합니다. 그들의 교훈의 특징은 의롭다 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판결의 시기나 효력에 대하여 누터나 칼빈 등 기존 개혁주의 이신칭의 교리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조점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죄의 실상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게끔 종교적 도덕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한문구원은 영원하다는 식의 논리는 도덕적 동기 전체를 말살하여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게 된다는 식입니다. 이들의 도덕폐기론, 인간의 방종을 막으려는 시도 자체에 대하여는 우리가 나무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런 동기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기로부터 출발하여 복음의 절대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손을 대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사도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후 교회사 전 과정에 걸쳐서 그런 주장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율법주의 교훈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아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강조하는 구원론을 말하면 어딘지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의지하고 사람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가? 무엇인가 사람 편에서 보탤 의의를 말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론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하여 사람 편에서 무엇인가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대본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은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바래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적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충동시켜 은근히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을 등지고 자기들의 교훈을 따르게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레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도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전한 참된 복음을 등지게 하는 다른 교훈은 사람을 조금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원론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게시하여 배우게 하신 구원의 복음에 적확한 이치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적확하지 못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유익이 조금도 없고 다 망합니다. 물론 복음의 이치를 따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방종주의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들도 율법주의자들이 받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유단은 유다서에서 그 이단을 강력하게 고발한 것입니다. 유다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자 여러분 사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그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영광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복음이 말하는 대로 성령님으로 말미야만 거듭나서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빙자하여 방종주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방종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영적인 사망에 잠을 자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정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류로 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짐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사도가 사람을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덕적 책임감을 자극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생의 은혜와 영광의 소망에 대한 것을 상기하게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행실을 강조하고 도덕적 책임의 엄중함을 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율법을 주신 것이 그 율법으로 사람을 착하게 하여 구원하시려 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로입니다.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갑없이 성부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죄행 우리의 행실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시는 성부의 그 크고 놀라운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의롭다 하심의 이치를 집중하여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의롭다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판결에 대하여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성급하게 바로 우리 행실의 문제로 나아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의의 열매의 문제 곧 성화의 문제에 대하여 불을 토하며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듣는 이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나아가는 선수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먹고 쉬고 마시고 힘을 비축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요. 그것 없이 곤비한 상태에서 경기장에 나아가는 선수의 종말은 반드시 패배입니다. 10편 23편을 들어보십시오. 그 10편에서 성령께서는 다위스로 하여금 그 살아가시는 영혼의 행로를 선한 목자 아래 있는 양의 행복의 차원에서 다루게 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다위스는 방금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정작 가장 먼저 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한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다위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그냥 막무관으로 양을 몰아 대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의 참된 횡복을 위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가장 먼저 누리게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1위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안위 아래에서 양은 안전하게 안심하고 실컷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어 그 생명의 넉넉함에 이르게 됩니다. 다위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목자의 방식을 자기 양도를 먹이고 치고 지킬 때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이나 이리들이 자기 양도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란 양의 안전보장을 그의 책무의 진수로 여겨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어릴 적부터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그로하여금 그 목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루심을 나타내기 위해 비유의 소재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선하고 영원한 목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대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몰아 대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성삼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이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되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만을 계산해 넣으시고 믿는 이들을 은혜로 갑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성부의 그 의롭다 하심의 선거는 천하와 천상의 어떤 피조물도 항해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노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 의롭다 하시는 성부의 행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행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적 열심을 참조하거나 예측하여 행한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만 보신 성부의 행위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그의 피의 값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만을 보신 성부의 행사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대진수입니다. 칭의가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몇 가지 아무도 한가할 수 없는 교리가 나옵니다. 성부의 칭의는 단회적이고 완성적입니다. 세상의 일반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심제도가 있어 그 재판의 종결은 대법원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합니다. 그리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이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그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영원히 완전하십니다. 잘못을 인정하여 후회하실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리 우리식으로 불완전하여 잘못 행한 일을 후회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한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법정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보시고 의롭다 판결하셨습니다. 그 판결은 완전하여 단번에 끝난 일입니다.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칭의는 단외적이고 완성적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바로 확정적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노마스 8장 3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주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고하시는 자신이라. 노마스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래자에게녀 혹 무할래자에게도녀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의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안전보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붐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신 것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를 위하여 죄를 정하는 재판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노마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돼.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는 이들이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 사람에게 전가하시어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정죄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한 하늘 법정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리상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판도 일사부재리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 범죄의 혐의권을 놓고 재판이 종결되었는데 다시 그 사람을 불러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보를 예수님께 쏟으셨는데 다시 우리를 불러 재판하시다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의롭다 선고하신 하나님의 판결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법정에 세워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회개하고 착해진 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보다 더 착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착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의와 선과 덕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의 착해진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고 우리를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새 열매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판결하실 때 여전히 우리는 아무 의도 없고 오직 죄만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겉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시는 판결에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침의가 성부께서 우리가 믿은 후의 행실 여부를 보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방식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보내셔 구속 성냥의 죽으심과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부패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은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은혜로 성북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본에 바울의 새 관점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죄의 실상을 어떻게 하려느냐고 덤빌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죄의 현실 자체에 주목하기만 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기이한 법과 능력은 주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복음은 신자의 죄의 현실에 의하여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면 아마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안전보장을 받은 신자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성경에 가득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죄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한 악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죄는 지옥에 보낼 죄로 취급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받을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를 죽이고 멸살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보혜사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칭의적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우리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시는 영화로운 구원 전체를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영상을 통하여 그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질서를 잘 배우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으나 평생 갈피를 잡지 못하여 구원에 충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 구원 전체의 과정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칭의의 구원의 영광과 그 보장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화의 진보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는 일단 성부 하나님의 칭의의 선고와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만끽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아무리 자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여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성화는 그 칭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사고하는 사람이 나아갈 필연의 진로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같이 우리의 성화와 영화 모두 칭의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성화의 문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혼이 화목하고 영혼이 복된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노마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칭의로 인하여 영혼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선고 즉시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영원한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교통은 칭의적 구원의 단위적이고 완성적이고 영원한 효력 안에 있는 교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화생활은 불안한 행보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한 칭의의 안전보장 안에 있는 복된 진로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카우프가 그 찬송시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지옥의 공포와 나 이제 더 이상 관계없네 존 칼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믿은 이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맺는 성화적 열매 자체도 그 속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묻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적 판단의 척도로는 성화의 열매 자체도 의롭다는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법정의 완전한 척도에 만족한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바로 그 칭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영단번에 완성적으로 즉시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에 대한 완벽한 예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강도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대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 강도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노마세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은 강도를 위하여 즉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을 여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성부의 일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사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실 주님을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